자 여러분 이번 스케줄은 토티 벤제마 은칸 시즌 노미니 시즌이 처음 나왔죠 이번에 이번에 나왔던 벤제마를 보면 늦너치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멋있습니다 페이스원도 멋있고 은칸 성분이 얼마냐 여러분들 와 34억 와 미쳤다 진짜 이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입분이 돈이 없으셔서 5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3.5칸 이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물 가시죠 자 주입분 일단 제물으로 가겠습니다 그 카톡으로 보내줘요 카톡으로 그러면 아 근데 3.5칸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제물 딱히 그렇게 맞아 3.5칸이라서 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자 주입분 약간 이상 다 아무거나 할게 주입분 다시 오르토로 오고 일단 주입분 어? PSG? 주입분 내가 PSG 입은 거 알았어요 주입분? 아니 주입분 내가 PSG 입은 거 알았어? 아니 주입분 팀이 PSG네 레알로 바꾸자 레알로 바꾸자 어 레알로 바꾸고 바로 가겠습니다 야 레알 레알 유니폼 변경 버프가자 야 무지껏 무넌다 그러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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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을 입고 오면 되지 어 나도 레알을 입고 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? 바로 갔다올게요 야 레알 입고 하자 야 바로 노잠으로 갈게 레알 입고 어떻습니까 이런데? 야 레알 입고 바로 가자 지부 내가 레알 입고 올게 아 진짜 이름 배포 붙어 아 진짜 배포 붙어 잠깐 갖다 잠깐만 나바스를 먼저 놓자 바로 가자 야 이거 진짜 야 나도 레알 입었다 같이 야 같이 서자 야 같이 서자 야 같이 서자 야 같이 야 같이 섰다 야 붙어진다 야 붙어진다 마법이 뒤눈술자고 오케이 들어가 봅니다 3 똑같은 표정 안하나요 이거? 2 2 1 2 1 2 2 2 2 2 2 3 2 2 3 3 2 3 3 4 5 5 5 6 9 10 10 7 3 6 5 5 5 10 6 6 הא׸ 어어 아 너무두 죄송하다고 이런게 그냥 키빼로 드릴께 지금 40k 30k 드릴께 이거는 아 지금 인생강하시래 여러분들 아 내 배때문인가 이거 여러분들 아니 배때문인가 아 붙어야되는데 나도 붙고 같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진짜 아 진짜 내가 제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께요 배에 힘을 줬어야된다고 아 배로 눌렀어야된다고 아 아